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에서 AF, FE, EC 길이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무슨 점이라는 거야? 3등분점이라는 거지 3등분점 그때 B부터 G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B부터 G까지 길이를 구하고 오자 할 때 선생님 봐봐, 그림 잠깐 봐봐 B부터 G까지를 포함한 삼각형을 보자니까 뭐 이런 삼각형도 보이고 이런 삼각형도 보이잖아 그치? 뭐 내각이 2등분 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? 좀 이상한데 삼각형이 좀 뭐 얘를 길이를 바로 구할 수는 없겠는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B부터 G까지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전략은요 B부터 F까지 해서 F부터 G까지를 빼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돼요 B부터 F까지 길이를 구하고 G부터 F까지 길이를 빼자고 바로 B부터 G까지 길이를 못 구하니까 그럼 목적이 B부터 F까지 길이를 한 것은 일단 12cm라고 줬으니까 G부터 F까지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게임 끝나게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갔어?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G부터 F까지 길이는 몇 cm가 될까?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? 근데 얘도 지금 바로 구하려고 보니까 D부터 2까지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겠지 왜? 이 파란색 삼각형끼리 뭐가 나오고 중점 연결 정리 2대 1에 삼각형 다물기가 나오겠지 1대 2에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러면 다시 목적이 또 이번에는 뭘 구한다? 2부터 D까지 길이를 구하는 목적으로 바뀐 거지 그럼 2부터 D까지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놓고 보셔야지 그럼 12cm의 반땅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요? 중점 연결 정리 감이 옵니까? 그럼 얘가 6cm라는 것은 얘는 몇 cm라는 거야? 얘는 3cm라는 거지 그러면 B부터 D까지 길이는 몇 cm? 9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반이 안 가요 이해 가? 삼각형을 얼마만큼 잘 보느냐? 라는 거야 도형은 얼마든지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대충 느낌이 오는 게 이쪽 삼각형을 봤으면 그 반대쪽을 봐야 돼 위에 걸 봤으면 그 밑에 것도 좀 볼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렇게 정형화돼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려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건 그나마 괜찮은 게 이건 선거하고 보조선거하고 줘서 안 줘? 실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주냐? 실제 문제는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 도형이에요 문제 시험도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? 선거야지 보조선거 이걸 미리 직접 구울 수 있겠냐 이건 경험치예요 경험치 많이 풀어보고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? 그러다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여기서부터 선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많이 하다보면요 애들이 선거할 때 이렇게 긋지는 않아요 원하는 중 크로스에서 긋지는 않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지는 않아 이상각형 나온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해가 그 느낌을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다